2, 3, 4, 4 만인 1, 4, 5, 8, 9, 9. 6, 10, 11, 12, 12, 13, 14, 14, 15, 15, 16, 16, 16, 17, 16, 16, 17, 17, 17, 16, 16, 17, 17, 16, 17, 17, 18, 18, 18, 18, 18, 19, 19, 21, 23, sig. 지금 아직은 제가 아무런 표시도 안 해놨는데 이 스크로부만 괜찮습니다. 2라는 스타를 가지고 이길 수가 없죠. 왜냐하면 난 재견나 보고 있는.. 여기에 이 하트가 있어야 됩니다. 셋 하면 동시에 랩몬겠습니다. 뒤집어서 하나 둘 셋 같이 짱구만 마술을 망치려고 그러시면 안됩니다. 여기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거짓말에 안 통합니다. 정리가 되었는지 알 수 없게끔 잘 섞이게 됩니다. 그런데 이렇게 신호와 함께 뒤집어주면 모든 카드들은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정리가 되고요. 단 두 장에 조금만.. 머리카락을 기준으로 есть и все, что нужно? 27번째 카드. 어떻게 나왔지? 27번째 카드만 파란색이죠? 나머지는 전부 다 빨간색입니다. 천천히 얘기하면서 한 패키씩 한 패키씩 이렇게 섞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더블리프트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하면 또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심지어 핑키 카운트를 해도 이 특유의 더블리프트 동작이 있잖아요